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강변의 모래밭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 달뿌리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산의 계곡가에 물이 흐르는 계곡가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생긴 모습은 갈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갈대보다는 전체적으로 키도 작고 분위기 자체가 갈대보다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이걸 통째로 꺾어서 이거는 작년 꽃 시방인데요. 여름에 꽃이 피어서 가을에 익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꽃이 필 때 이걸 꺾어서 소금물에 삶아서 말려가지고 방청소하는 빗자루로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는 염소라던가 소같은 가축을 키울 때 이 부드러운 줄기를 잘라다가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달뿌리풀의 특징은 이렇게 뿌리줄기가 여기는 이제 지금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보또랑 벽인데 이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모래밭에서는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가다가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면으로 만들어 놓은 보또랑 둑이라서 뚫고 들어가질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갈라진 틈에는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영양공급이 안되고 하니까 말라 죽어버렸는데요. 이런 틈 사이에도 이게 뿌리가 닿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이 달뿌리풀은 이제 양명으로 노근이라고 합니다. 노근이라고 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에 속합니다. 이제 주로 뿌리를 달여서 약으로 쓰는데 이제 숙취해소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또 농약이나 중금속 해독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풀입니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을 사먹을 때 농약 잔류 성분이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강변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변 모래밭에 가서 이런 뿌리 줄기를 걷어다가 삶아놓고 그 삶은 물로 가지고 밥을 안치면 농약 해독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와 위에 진액을 생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폐가 메마르고 진액이 없이 메마르면은 마른 기침이나 그런 기침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은 소화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끄욱끄욱하고 터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다리에서 먹으면은 위장에 진액이 생성이 되어 가지고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같은 그런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체한 걸 풀어주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꾸준히 다려 먹으면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인효작용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사능 같은데 그런데 노출이 되어 가지고 방사능 중독이 되면은 백혈구가 감소하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방사능 중독 같은 것도 해독하는 효능이 탁월하고요. 이제 뭐 알콜 중금속 해독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달뿌리 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변에 자생하는 갈대와 닮은 풀인 달뿌리 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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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